다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간도 하나님께서 언약 위에서 말씀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온종일토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각 가정과 또 생업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귀한 가정과 또 생업현장에서 100%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10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분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혼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오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오소서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응답받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기도는 다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흉도 없고 허물도 없이 격이 없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격이 없이 아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의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주시기를 강구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평과 처지를 낱낱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듯이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부끄러움, 수치, 속임, 외로움, 괴로움, 근심, 고난, 공고, 환란, 미움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들은 본문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심경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은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앞이 막막한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다윗이 겪은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나는 정말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그 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어떤 부끄러움, 수치, 또 속임, 외로움, 괴로움, 근심과 고난 공고나 환란, 미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주저없이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서 주의 길로 인도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 기도의 사람, 다윗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는 드리면서 믿음이 없다고 한단다면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과 곤란에 처해 있으면서도요 이 땅 위의 것에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권력이나 성공의 자리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떤 분께 기도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송도들은 다윗처럼 오직 그리소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듯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송도들도 다윗처럼 오직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오직 그리소가 되면요 세상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가운데서 절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소가 되어지게 되면 재앙과 저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오렴을 겪고 있고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졌는데요 아무리 재앙과 저주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소가 되어지게 되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문제 가운데서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소가 되어지면 흑암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엔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에 의지하여 사오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는 보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또 주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시시각각으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도 시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온약으로 잡고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우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5절에는 내 눈이 항상 여우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한두 시간 또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24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내가 종일 내 눈이 항상 말씀을 했어요 온종일토록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24시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25시에 25에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하루의 시작에서부터요 또 진행되어지는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또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24시간 온종일토록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24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염려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더 이상 염려거리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라요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염려거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스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곤란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응답해 주시는지를 믿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24시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8절이야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8절이야 10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막연한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래예요 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응답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실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엔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며 자비하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나가야 될 길을 나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갈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언양 안에서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이 시간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생업 현장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의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인만외를 믿고 누리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바울의 대적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적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사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끈질기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심경이 어땠습니까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힘들고 지쳐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언제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나를 고난해서 끌어내셔서 18절에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20절에는 나를 구원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에는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할 줄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끝까지 다이처럼요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끝까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다이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이처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하루의 삶, 하루의 나아갈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의 삶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의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단 메시지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창립 33주년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고 또 혼신해 오신 헌금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더욱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다이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현장 예배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단임 목사님 강단 메시지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코의 김요한 성교사님 글로리아 성교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각가정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다이처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되 우리 예원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립 33주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어서 큰 부흥과 성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와 선교로 세계를 보금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임 목사님과 교회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름을 겪고 있는 체코의 김요한 성교사님과 글로리아 성교사님과 자녀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루속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